홍수 칠 놈 없어, 히채가 치고 있어 아, 기도문이야, 기도문 아, 기도문이래요 어우, 젠장, 여기 있는 쪽지는 다 쓸모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 옆에 계신 분은 매니저님입니다 야, 소리를 켜야돼 그래, 이제 사프로 하지 누나, 아, 빨리 갔다와요 제발요 여러분, 잠시 동안 해석은 이제 당당히 뛰도록 하겠습니다 자, 좋았어 당당하면 찜팔려웅 저거, 저거 하는데 또라우버를 마련 아빠하는 거 같아 어, 이때동안 다 무적이야, 이때동안 이때동안 다 무적이야, 나 낀 미안합니다, 여러분들 앞을 보지모 lists, 밑을 보지모 lists 설마 저기에 낙살이 있을거라는 상상은 하지도 못했습니다 미안합니다 아니 나 저거 할때 애들이 머리아파더라고 저거 오면 그래서 지금 막 뛰어야 되는줄 알았는데 이렇게 기통스러워 왼쪽이 아니라 오른쪽이야 배어있스고잉 오호 저기 재차 내는군요 저 역시 접니다 여러분 옆에 붙어가지고 두릴줄 알았어 진짜 저게 뭘 뭔가가 궁금해 저 PC몰까요 보자 자 이쿠요 이쿠요 내가 이쪽으로 왔나? 아닌데 이쪽으로 왔던데 아 이렇게 점프했지 그러면 아니야 낙살꺼 제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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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큰일날뻔했어 아니거 같애 이쪽인가 어 안보여 아무것도 안보여 진짜 동물이 위험할거같애 오우야 꽈 한비끼람 틀 있습니다 이쪽있네요 아 여기 뭐 있겠어 여러분들 당당하게 갈게요 아 근데 너무 어두운데 핀씨 안풀렸을걸 불쌍 핀씨 안풀렸을걸 휘구 휘구 뭐야 아니야 무슨 헤리틱의 성소같은거 같애 헤헷 헤헷 배터리 우와 해굴줄 봐봐 이런거 찍고 가자 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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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찌개각 좋아요 이럴때는 좀 어둡더라도 배터리 꺼야돼 이럴때는 좀 어둡더라도 배터리 꺼야돼 이런거서 뭐 안나올거같은데 당당히 뛰어도 될거같은데 여러분들 어차피 세이브는 우리의 것이 우리의 편이기 때문에 이 게임에 이 게임에 세이브는 굉장히 잘 되어있어요 기어서 시간을 낭비할바에 이제 안됩니다 여러분들 이제 안되 이제 안되 이제 안되 누가 목을 매달아있네 어 없어졌어 뭐 그럴 수 있죠 여러분들 이제 놀랄것도 없어요 어 경수기님 어서와요 저기 밑에 또 기어가야될바 와 여기 또 마을 봐봐 나 여기 어떡하냐 여기 애들 굉장히 많을거같은 마을이에요 최소 세명 지금 와이프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와이프 그 외부자의 와이프가 3년 저기요? 이마? 겨우 저 높이에서? 거의 미끄러진 수준인데 아무튼 주인공의 와이프가 창렬하면서 우리의 우리의 그 땅을 더럽힌 나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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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엑스엑스래 아니 지금 지금 내 아내한테 창렬이라고 한겁니까? 와 나중에 구랄 터트린다 내가 걸어가겠습니다 여러분들 잠이 우리 아내한테 창렬하뇨 내 아내를 모욕하세 어 나 키가 너무 안 익숙하지 아내 안 끼 어 다시 뛰기 팔로우 팔로우 감사합니다 안에 복수는 제가 꼭 할겁니다 여러분 이쪽인것 같아요 팔로우 감사합니다 아 이제 슬슬 갑툭튀게 나올거 같애 왜 음 안가 뭐 있는것처럼 하면 안갈거야 하지만 가야죠 와 근데 진짜 이 게임들 저처럼 스트리머 아니신분들은 어떻게 깰까? 나올수면 못 깼어 난 여러분들이 여러분들한테 엔딩을 보여줘야되는 의무가 있으니까 깼는데 인형이 태모네 진짜 내가 여러분들이었으면요 저 하다가 접었을거에요 어 윤희님 어서오세요 어 윤희님 어서오세요 안보여 아 진짜 팔로우 감사합니다 너무 안보여는데 3층 가볼게요 배터리 가는 속도도 엄청 빨라요 노말인데 불구하고 뭐 이렇게 다녀와도 팔로우 감사합니다 신은 자신의 자식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형식으로 자신의 자식이 죽는걸 지켜보기만 했대 어 그냥 개소리에요 여러분들 그냥 미친 싸이브 싸이비 어 싸이비 소리를 계속 내뱉고 있는 겁니다 미친 개소로 신 뭐죠죠 하나님 뭐죠죠 하는거 같은데 야 배터리가 이렇게 빨리 닳아 나 잠시 만진거 뿐인데 여기 안 열려? 우리가 하는 일은 사탄이 우리 세상으로 건너오지 못하게 그 문을 지키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얘기하고 있어 어 사탄이 못 건너 아주 개소리죠 여러분들 지가 악마보다 더한 새끼면서 이쪽인가 봐 담겨있는데 팔로우랑 갑니다 아 이걸 옮겨야되나? 아 이걸 옮겨야되나? 아 빨라 나타납니다 자 이렇게 싸이비가 무서워요 여기다 남자는 당당하게 열어야죠 마이크로폰은 어떻게 깨는데요? 엘레베이터로 엘레베이터 이제 여러분들 저는 도망갈 수 없습니다 저 위쪽에 교회가 있대 발전기 돌려야돼 발전기 뭔가 쉽다쉽다 내가 절로 저기서 왔죠 나 무서우지 않았네 맙소사 쟤 가면 분명히 뭐 나온다 발전기를 분명히 얘네들이 쉽게 나한테 주진 않을거란 말이지 마이크로폰 아 이거 말하는거군요 이걸 꺼야되는군요 어 오케이 전 어디로 가야되나요? 바로 백을 골랐습니다 바로 감사합니다 이거 어이차 쟤들은 이길 수 없어 아 이거 그 기능도 배터리에 다는군요 왼쪽에서 사프를 할 수 있는 그거 뭐래요? 노스 교주의 말을 어기면 안된다고 아 교주의 말을 어기면 안된대 그럼 이렇게 되는군요 에이스가 되는군요 뭐지? 너한테 말해? 난 왜 말해? 하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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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하이크 하이크 우리가 갖고 있는 거에 있어? 저거 어디로 가요? 저거 어디로 가요? 저거 어디로 가요? 안녕하세요 뭐야 이제 친구만이 흔들어오네? 닫아 버리기 안녕 친구 저거 너무한거 아닌가요? 어 유민님 어서와요 얘네 얘네 좀 쎄 무기가 좀 달라요 아울러스 원과 다르게 아니 양쪽에서 오면 안되잖아 이렇게 배워가는거지 뭐 아까 앞에 사람 있었으니까 이쪽으로 지하에서 웅크리고 갈 수 있는 곳이 보인거 같았어요 천천히 한데 아니 아까 사람이 있던 곳으로 가야되는거 같애 내가 보기에는 지하가 아니라 지하는 거의 답이 없었고 어 어 어 근데 이거는 따돌릴 수가 없어서 너무 힘들다 어 나 이리 오는거 나 이리 오는거 아 나 이리 오는거 아 에이 제발요 다시 가자 끝까지 가자 친구 하아 친구? 요호 여러분 봤습니까? 요호 아싸 좋아 이렇게 공격을 하는거야 여기는 이렇게 넘어가면 됩니다 여러분들 이 이상은 못따라오는 파트군요 이런걸 알아가는거지 Y 누르면 치료된대 앗 열어 치료좀하고 아싸 도주성고 아니 얼마 안쫓아오는게 아니라요 쫠쫓아는 오래오는데 쫄쫓아는 끝까지 오는게 그게 문제가 아니라 엘리베이터로 가면 되고 된다고요? 으아! 으악! 어어! 이씨! 뭐야 사라져서 한째대를 치였어 뭐야? 섭방이냐? 튕기 아니군요 여유... 여유스럽게 아무렇지 않게 그냥 치고 가는데? 제가 레베토까지 뛸 수 있을까요? 한번 가봅시다 미친년이네 주중 오옹! 저 아주머니 좀 센데 오케이 오른쪽 길로 가야된다는걸 알았습니다 나 죽을거에요 나 죽일거야 나는 분명 죽일거야 분명 죽일거야!! 오케이 알았습니다 여러분들 저쪽에서 저 아주머니가 나온다는거 지금 이게 굉장히 큰 일보입니다 이걸 안게 어디냐 좋게 좋게 생각합시다 일단 이 아주머니는 공격을 안한다는거 그리고 아줌마 겁나 세요 저 아줌마 저 아줌마 제일 세 저 아줌마가 이제 트레거같은 애입니다 트레거 저 앞에서 사람이 이제 왼쪽으로 들어갈거죠 저 앞에 아주머니 아 저 아줌마 보면 뒤로 졸라 빼면 살아남을때가 있었어 이번에도 그럴지도 몰라 하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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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섯번씩 죽는거 같아요 와 쟤가 진짜 말도 안되게 쎄고 말도 안되게 쫓아오고 한방에다가 하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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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걸 이용해야 되나? 아니면 젠장아 형아 요기를 이번에 이용하는 건가? 그럴 수도 있겠다 아니면 아니면 이번엔 지하 한번 이용해 볼게요 여러분들 처음부터 숨는게 아니라 저러면 안아 내가 이 게임 계속 해봤거든요? 이러고 있는다고 오는 애가 아니야 집 다 잠겼어요 저 여자가 나오면 집을 다 잠구나봐 애들이 이거는 아까부터 아까 처음에도 무조건 이제 거의 한대요 으악! 저기요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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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건 아니잖아요 앞에서 대기 타고 있었다니 저기요 기다리고 있었죠? 아이씨 아이씨 말이 되나요? 어떻게 안만나요 안만나는 방법이 없어 지하에서 돌으라고 지하에서 돌으라고? 아니요 아니요 달리기가 무한이 아니에요 저는 돌아봤자 제가 더 빨라요 저 여자가 도는거 의미가 없어 여기 더 가면 걸리는데 그냥 이쪽 지나가면 걸려요 뚜껑 없는 드럼통만 고르냐고요 그게 뭔상관이야 숨는거는 그런게 상관이 없어요 다 뚜껑이 없는데 어떻게 해 뚜껑이 있는거에도 걸렸는데 어 있는것도 아까 걸렸고 이게 중요한게 아닙니다 뚜껑이 뚜껑이의 차이가 아니에요 뚜껑이의 유무차이가 아니야 뚜껑으로 떨어지라고 뚜껑으로 떨어지라고? 그니까 오두막길까지 유인하고 일단 유인하고 요기서 떨어지라는거죠 근데 애가 바보가 아닌 이상 내가 잡히지 않을까? 내가 일로 떨어져 일로 떨어진다면 어떻게 할까 일로 떨어지고 빨리 돌아서 가볼까? 오케이 오케이 가만 안오잖아 쟤 안와 치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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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뒤에 있겠지? 내가 많이 못했냐 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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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유롭게 될 것 pee 하나처럼 개 똑똑한데 이나가야되 이나가야되네 아뇨 아뇨 예 예로 아빠에게 전영장 공채 ausge 위로 올라간다 달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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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쫄면 안돼 너무 쫄면 안돼 다시 돌아오기 전에 치워야돼 내가 가는 길이 제발 맞기를 하나님 아버님 저거 정말 쫄깃하네 진짜 도망간다 이 사람은 진짜 찰칵 진짜 깜짝이야 진짜 깜짝이야 저게 제일 힘들어 자, 저게 제일 힘들어 자, 저게 제일 힘들어 자, 저게 제일 힘들어 자, 저게 제일 힘들어 제발! 할렐루야! 미안합니다. 길에 헷갈렸어요. 깼으니 봐주세요 여러분들. 와우. 사실 길을 알았는데 여러분들 긴장감 주라고 내가 그냥 좀 장난친거지. 알죠 여러분들 내 마음. 장난 좀 쳐봤어. 진짜야. 진짜야. 어때요? 훨씬 더 긴장감 있었죠? 나 한방에 갔으면 재미없었을거 아니야. 와우. 진짜 쫄았다. 진짜 시금싹난다. 우물에서. 요기서. 앗! 데모. 아니 아니. 일부러 갔습니다. 내 다음 변명이죠. 일로 가면은 한방으로. 아. 팔로우 감사합니다. 아휴. 변명 아니에요. 나와라. 카메라. 어. 데모에서 한번 봤기 때문에. 우물에서 노래 들리자마자. 뛰어들었어. 일부러. 여기 좀 안전해. 빨밋을. 아. 제가 쫄아악.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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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유! 와 좋다 돌아왔습니다 여러분들 학교로 여기는 나를 그렇게 위협하는 애들이 없어 뭐라고? 블레이크 그가 오고 있대? 이게 데모랑 똑같다면은 아 우리 포링 딩딕방님 2만원 후원 감사합니다! 아 우리 딩딕방님 아싸 배터리 고마워요 그리고 가다보면은 여기 열리는게 있을거야 그리고 여기 오르골을 돌리면은 이게 데모가 같다면 졸라 연타 좋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치아를 계속 왔다갔다 거리면은 유령이 안보이네 오 다르네 제모랑 그러면 너는 촉수물 역시나 거기 위에서 수많은 총 어 촉수물들이 너를 데려가고 나는 이제 왼쪽 문으로 들어가면은 사람이 나오지 그치 그치 그리고 사람이 때리면서 계단으로 날들 굴러 떨어질거야 그치? 어 내 피를 빼주겠대요 여기서는 이쪽 방향으로 가서 도망가고 여기는 처음이야 저거 치윗됐어 나 세모랑 달라요 또 여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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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안녕하세여 에이 에이 왜이세요 이 새끼가 야 야 눈 닫을거야 저 안쪽에 장난장 찍었어 아허 난 이제 난 이제 끝났나 봐요 난 이제 끝났나 봐요 여러분들 저 이제 끝났나봐요 아 완전 초반부분 아니야 많이 깼어 그래도 알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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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잠금장치가 있대 여러분들 그걸 몰랐군요 넘어가고 문을 열어주고 닫아주고 잠그는거지 여기다 좋아요 어 초중반은 됐겠지 이제 한시간 반 동안 그래도 안녕하세요 절로 찍어야 돼 절로 찍어야 돼 아 시비님 어서오세요 일로 기어가지고 걸레마냥 일단 모르겠지만 빛나는곳으로 빛나는곳은 길이 확률이 높습니다 닫을수가 좋아요 도망가여 도망가여 여기 들어가서 잠가버려 펑큐우 짜식아어 뭐 너 뭐지 너 프로그램 짜식이 밤이 인간한테 까불고 있어 어 잠깐만요 저기요 저기요 어디로 가야 침대 밑에 숨어 흠 흠 흠 흠 흠 여기까지가 끝인가 보 아니 시체인청이 있어보잖아 모를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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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흠 흠 흠 흠 흠 제발요 제발요 제발요